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이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정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드디어 저희 채널이 40만 명의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기념으로 구독자님들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동환TV 소통 밴드입니다. 밴드에 가입하시는 방법과 또 저희 책 이기는 몸 증정 이벤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 이름은 건행모로 지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임이라는 뜻이고요. 이동환TV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는 건행모입니다. 앞으로 건행모에서는 유튜브에서 다루지 못했던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함께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모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의 일상도 함께 나누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방법은요. 스마트폰에 네이버 밴드 앱을 설치하시고요.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건행모로 검색하시면 되고 또는 이동환TV로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또 검색할 필요 없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완전 공개 밴드가 아니라서 가입 신청해 놓으시면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리시면 저희 운영진이 가입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밴드 안에서 함께 소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밴드 건행모 탄생 기념으로 저의 저서인 이기는 몸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약 20분께 제가 친필 사인한 책을 보내드릴 건데요. 응모하시는 방법은 건행모 밴드에 들어오시면 공지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시작은 우리 건행모 밴드의 회원이 100명이 넘어가면 시작해서 약 며칠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또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와 함께 또 밴드를 통해서 더 가까운 소통, 더 많은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